그리고 세 번째 요구는 지금 현재 메디칼이나 헬스 패밀리 같은 우리가 받는 의료 혜택들은 지금 현재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는 1,200만 서류 미비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들의 자녀까지 계산하면 저는 훨씬 더 그 숫자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든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요구는 헬스 패밀리나 메디칼 같은 우리 의료 혜택에 대해서 서류 미비자건 그 부모가 아니면 영주권자건 시민권자와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그 의료 혜택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성함이 어떻게 하시나요? 네. L.A. 사는 정주인자인데요. 네. 오늘 이민자...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이민자의 날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아, 민족학교를 통해서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일을 무엇을 원해서 오게 되셨나요? 네. 여기 조항이 여러가지 있는데, 저는요. 네. 이 대다수의 필리폰의 주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아이들의 의료 혜택, 혜택의 증가, 혜택의 증가는 단지 아이들의 건강을 중지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인들에까지 극대하여 캘리포니아를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데,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 이 팁이 있어서 오게 되었어요. 네. Sure. Her name is Junja. C-H-O-N-J-H. She came here from Los Angeles. She came here from Los Angeles. I'm huge. Okay, I'm huge. I'm huge. I'm huge. I'm huge. The whole thing is so much fun, I'm huge. The Japanese is Suara, John, TSU. He has a land. You've got the land you need to say a lot? How did you want to work today for today? The Western Union Company is people to work today? The Czech Republic. 딱 잡고 아이스크림 인정업체 자체에서 인자의 날에 참석하게 돼서 영합을 생각하고 있구요 그래서 왜 민자의 날에 참석하셨나요? 펠프니아 그림을 당득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좀 여기에 대해서 신보건이 어떠한 내용인가요? 펠프니아 펠프니아 굵은 민자 가정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길 바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존재에 독특한 교육을 기관들이 기관들 등록되어 있으나 문법 이민자국이 혹시 학생들을 의상으로 받으십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펠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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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dt 펠 las 펠프니아 work with worship tender wicked lit emissions 내가 아는 사람이 15분을 넘었는데도 주택이 안된 사람이 도시에도 있었고 우리 사람들이 지금 이것만 해도 모르겠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그렇게 갔는데 지금 이 사람은 10분도 안되는데 10분도 안되는데 5필이나 10분도 안되는데 8필이나 10분도 안되는데 옛날에 전략합니다 이 의미다 서로 사귀어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성함은? 내가 찍은 라이로 먹었다 하게 되고 진문 형식으로 문닭 형식으로 진행해 드릴게요 네 호산씨 저 여기서 찍어도 됐나요? 네 네 거기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정은입니다 예 오늘 이민자의 날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오늘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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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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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월필 한강쯤은 옳다. 친구들에 대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좋고 여기도가 좋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추가하신 말씀이세요? 추가하신 말씀이세요? 추가하신 말씀이세요? 덕푸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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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미국에 고마운 얘기는 아프는데 요구인들 하는거는 고객의 요구는 안합니다. 덕푸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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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짠짠. 잘 먹겠습니다. 여보셔요. 고마워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강승욱이고요. 나이는 73세입니다. 네. 이민자의 날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이민족학교에서 오게 되셨어요. 네. 이민자의 날에 인원들에게 무슨 요구사항을 진단하려고 하셨어요? 저는요. 의료보험과 통기서가 오는데 그것이 다 영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서 우리나라 한국말로 통기서를 보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부끄러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e will no longer give assistance to your children. We've already got a lot of opposition in the Capitol, most of the Democrats and the legislators have been incredibly supportive of this issue. I see your hands off the other. We've been supportive of this issue, we've gotten a lot of support from our allies in the Capitol on this issue. 고객님의 주요, able to keep being vocal, keep advocating for us and really insist the governor does not move forward to this proposal. 애교가 친럼을 장애고 있는 건가요? 이 교수님의 아모아가 이 부분은? 전해를 장애고 있는 거든지, 자랑이 없었던 걸 지켰으면 다른 socialistPE가 RECOVERA. regardless of where the child was born, they would get cut off of aid. 아, 아직 한창이네. 맞죠? 선생님 지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달춤 추위라. 그리게 아니지. 눈이 또 빡그린다. 그리게. 눈을 안 그린데. 아, 네. 아, 네. 아, 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연기가 고마. 아이고, 연기가 고마. 어우, 뒤에 계신 분들 안 보이네. 잠깐만, 그냥 또 하세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럼 그거까지 눌러야 되겠네. 누르고, 끝나면 다시 눌러주면 끝나요. 끝날 때는 다시 빨간 번 눌러?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배너 있잖아요. 배너. 저 배너 좀 앞에서. 이민자의 권익은 우리의 힘으로. 이민자의 권익은 우리의 힘으로. 이민자의 권익은 우리의 힘으로. 찍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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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직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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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코드가 구호를 시작하지 않나요? 직코드가 구호를 시작하지 않나요? 네네. 직코드가 오니까. 직코드가 구호를 시작했잖아요. 직코드는 학생들. 직코드가 구호를 시작했는데요. 직코드가 구호를 시작했죠? 직코드가 구호를 시작했습니다. 직코드가 오니, 알 sleazy, 구호를 시작했죠? 내 이름은 김옥선, 카타리나 주소를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시민권 취득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어떻게. 공공공오. 용순이, 9014. 마사인젤레스 제 이름은 영희파, 9.014입니다. 제 이름은 영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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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Do you know if any of you are specifically in Mrs. Bass's district? OK. I actually have a list. Let me come right back. I have a list with zip codes that are in her district. But some of those zip codes could be in her district. And like the same zip code could be in another person's district too. So let me really come back with that. Coming from the broader California Immigrant Policy Center. Yeah. And you're not in favor of the cuts being made right now to CalWORKs as the governor is proposing. And you want to increase. There was something you wanted to increase from $3 to $5 million. Was that the CalWORKs? We had a budget for naturalization services program. OK. Budget for naturalization. So that's what's being cut? No. It's the same. But we would like the budget to be increased. OK. Because the naturalization fees are being paid. OK. So $400 to $800. So we thought, well, if you're going to increase the fees, we might as well increase the fees. We might as well increase the fees. So naturalization, and that's just for my, for the first petition that needs to be put in. It provides a comprehensive assistance in terms of filing the application. I think follow-up as well, and general education for the tax. OK. And that's what's being increased from $400 to $800? No. We would like it to be increased from $3 to $5 billion. Yeah. But you talked about some prices that have increased from $400 to $800. Oh, yeah. The naturalization fees have increased from $400. And that's like for the petitions that you have to submit? Yes. Because I recall once, I have a relative that was also trying to become a naturalized citizen. I remember helping out the paperwork. And there was like the I-80 form or I-180 form. And I can't quite remember that, but I do recall there are definitely big prices that come with submitting your petitions to try to become a naturalized citizen. So that increased. And so the budget stayed the same with the governors proposing for naturalization services stayed the same. $3 million. Yes. OK. But you would like $5 to be- Yeah. And I think one of our participants . OK. OK. Good. So, you know, from those four priorities that we mentioned, we would like to focus on the issue of language access. Having Korean-American, some people from all of these receive a trust in their own language. And also the transition . So, I would like to pass the word to Hoksundi to tell you about the transition.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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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I'm coming back to T youtube and get a better life 영어를 좀 더 배우려고 해도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공부를 제대로 배우는 데가 없고 그래서 여러모로 내가 걱정이 많다. So, she's a permanent resident currently, and she recently tried to apply for neutralization, but in the process she found out that the exams are really hard to take, especially for people who have trouble speaking English. So, she's postponed a little while she's preparing for the exam, and we have heard through the media that the neutralization fees are being increased from $400 to $800, 400달러는 대한민국에 비해 비용이 적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비용이 적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비용이 적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만약에 비용이 적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덧붙이지만 시험 문제가 자꾸 어려워진다니까 걱정이 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나 부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there is an assembly joint resolution, joint resolution 18, which we believe the assembly member supported in one of the committee boards. She supported passing it to the floor board. And we would like to thank her for that. And we would like to ask for her leadership in making sure that this resolution is passed in the assembly so that they can pressure their colleagues in the Federal Congress. Great. And the resolution specifically asks for what of Congress? It says that it is a dissent of the assembly, that the fair increases in the naturalization are fair and discrements against people who are low income. So it urges the Federal Congress members to pass a resolution or pass a bill that opposes the fair increase and keeps the fairs, the naturalization fairs the same, naturalization fees the same. To keep them the same? Yeah. As in not increase them? Yeah. Okay. Keep them to 400? Uh-huh. Okay. So what, uh, what does, uh, the assembly member... I'm gonna, I'm gonna stop for a little bit. I wasn't aware that we were gonna be recording the meeting. Oh. Yeah. Oh, yeah, sorry, I forgot to ask you. Did we... Yeah. I didn't ask you for it. Uh-huh. So move that. Can I ask you now? Um, and I actually just noticed right now. Oh, sorry. Yeah, I mean, maybe because I'm focused on the group. Um, but... Yeah, if... Would we be able to stop it? Stop it? Yeah. Sure. Yeah, just because I don't, I don't know what the policy is for the office. Oh. Not that it's really coming from me, but I don't know what the policy is for the office. So I'm going to come and film it. And then that's why I'm going to film it. So I can't do it. No, I can't do it. No. No, you don't do it. There's no camera. It's that really... No, I can't do it. Okay, here we can do it. Do it. One, two, three different things.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three, five. One, two. One, two.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